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임한희씨의 젊은 날, 임한희씨의 젊은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임한희씨의 젊었을 때 행적을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세부 내용은 먼저는 제가 지난주에 공개 실상토론을 제안했는데요. 그 제안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한희씨가 있었을 때 박태선의 전도관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천지 창립일에 대해서 임한희씨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불일치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신천지 탈퇴자가 신천지 강사에게 제 영상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공개 실상토론을 제안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강사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만 전해들었습니다. 실상도 없으면서 무슨 실상토론이야. 그러니까 너희 개신교는 실상도 없으면서 무슨 우리랑 실상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실상토론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실상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제가 아니라 신천지에게 있습니다. 신천지는 실상을 근거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이 정말 맞다면 그 실상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신천지에게 오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실상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증명할 수 없는 실상을 믿는 것에 대한 책임도 신천지인 본인에게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만희 씨는 분명 육하 원칙에 따라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만희 씨가 말했었던 실상은 육하 원칙에 따라 틀림없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신천지 측의 주장대로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만희 씨가 말한 것이 육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이만희 씨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만희 씨가 쓴 천지창조라는 책 안에서 육하 원칙에 관련된 구절들을 인용해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상 성경에서 66건과 6천년 역사의 마지막 때에 택한 받은 목자 곧 이긴 자에 대하여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증거하였다. 라고 본인이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페이지에서도 게시록의 예언이 약속대로 오늘날 이루어진 것을 즉 실상 얘기하는 거죠. 그 실상을 육하 원칙에 따라 증거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실상을 확인할 때는 육하 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정확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게시의 말씀으로 예언과 실상을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본인이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또 다른 페이지에 보면 만일 신천지 실상을 반박할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성경에 입각하여 육하 원칙에 따라 지적하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에게 있어서 실상은 육하 원칙에 따라 증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교육강사들이 성경전서의 예언과 실상을 갑없이 육하 원칙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상 99페이지 187페이지 190페이지 322페이지 514페이지 524페이지에 보면 실상을 육하 원칙에 따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상을 반박하는 입장에서 이만희씨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육하 원칙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신천지 측에서 실상이 그토록 여러 차례 달라졌던 이유와 또 그 실상의 사건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신천지인의 믿음은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그리고 육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을 맹신이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예전 버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다시 바뀐 리뉴얼된 버전인데 이쪽에 동일하게 쓰여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만희씨의 양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957년 고향 땅 야외에서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이적과 개시에 따라 이만희씨가 전도관에 입교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홈페이지에서도 신앙촌 이 신앙촌이 전도관이거든요. 천부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촌 전도관이죠. 그 전도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만희씨는 하늘로부터 장막성전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점은 이런거에요. 신앙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시 신앙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도관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 알고 나면 이런 얘기들을 그냥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씨는 1957년부터 1966년까지 전도관 신앙촌에 입교해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이적과 개시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하네요. 그래서 이 전도관 신앙촌 천부교 박태선교라고 부르는 이 전도관에 이만희씨가 있었던 세월은 1957년부터 1966년까지입니다. 이 시절 전도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만희씨에게 또 중요한 역사가 있죠.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6.25전쟁이 발발했고 이만희씨는 또 참전용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천지일보에서도 이만희씨를 소개하며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19살에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해 최전방 보병부대 하사로 제대하기까지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희씨 군번을 가지고 조회해본 결과 이만희씨 군 복무기간은 1952년 5월 15일부터 1953년 4월 22일까지 11개월만 복무했을 뿐이고요. 상병 제대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걸 저 위에 소행성님 블로그에 가면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씨가 이렇게 11개월간 복무하고 나서 4년 뒤에 비로소 1957년에 전도관에 입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만희씨가 전도관에 입교한 뒤 그 바로 다음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만희씨가 들어갔던 전도관에서 안찰기도 즉 때리면서 하는 기도를 하다가 아이 하나가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경향식문에서 자세히 보도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시급한 사교 박멸이라고 해서 1958년 9월 10일자 기사에 보면 19살에 정신병을 갖고 있는 소년을 묶고서 곰봉으로 패고 그렇게야 마귀를 쫓는다고 하다가 그 아이가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마산에 있는 전도관에서는 17세 소년이 같은 방법으로 죽었고 심지어 안매장한 사건이 검찰의 수사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관의 교주였던 박태선은 자기가 기도한 물만 마시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 그 두 소년만 죽은 게 아니라 이명기, 김봉자 등도 죽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박태선은 사짜 들어간 사람을 모두 없애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판사니, 검사니 이런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즉, 전도관은 반사회적 집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도관 신도들이 집단 생활하는 곳을 신앙촌이라 불렀고 이 전도관 신도들 안에서는 탈세와 병역기피의 조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맨 마지막 줄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교, 사이비 종교의 신앙까지 정당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만희 씨가 있었던 전도관은 두 명의 아이와 두 명의 분여자를 죽인 사이비 단체이자 반사회적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다른 기사를 보면 흔들리는 천년성 박태선 신앙촌이라고 되어있죠. 신천지 분들에게는 천년성이라는 말이 대단히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전도관이 이런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간부 백여 명이 이탈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박장료파는 못 나가도록 온갖 공가를 하고 전도관 탈퇴신자 대체기까지 열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 또 전도관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전도관의 교주인 박태선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개시를 받았다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했다는 생수와 한갑에 백환차리 캬라멜을 팔면서 병이 나올 수 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바와 같이 안찰기도, 때리는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친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병이 낫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믿음이 약하고 죄를 지어서 병이 안 낫는다며 다 뒤집어 씌웠고요. 그리고 신앙촌을 이탈하면 영육이 썩어 문들어진다는 저주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서라도 신앙촌에서 못 나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이런 충격적인 일이 전도관 안에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도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당시에 이만희 씨가 고든 생각과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회개하라고 선언했어야 했죠. 이 전도관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막성전에서는 열심히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젊은 날의 이만희 씨는 전도관에서는 그저 침묵하고 여전히 이 반사회적 범죄단체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박태선은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959년 말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종교행위를 일탈한 감남나무 사기상회죄 인정 헌금의 다과로 믿음의 척도 재는 것은 위법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960년 12월에는 동아일보에서 또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1960년 12월 10일 아침 전도관 사람 천여명이 동아일보사를 피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점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다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관이 보여주는 경악스러운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60년 12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감방에 있었던 박태선 씨가 전국에 있는 전도관 신도들에게 3.15 부정선거에서 자유당 입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노력한 것에 대한 특혜 조치로 당시 법무부 차관에 의해서 석방되었던 사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사의 이 수치스러운 사건의 이면에는 사이비 2단이자 반사회적 범죄단체인 전도관이 연루되어 있었고 이만희 씨는 이 당시에 여전히 전도관 신도로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관의 추잡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문교부가 박태선 씨가 기도한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생수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1963년 6월 13일 경향신문 보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태선의 전도관 때문에 여러 다른 반사회적 2단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경향신문에 보면 동방교라는 사이비 2단을 만든 노광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반항하면 죽인다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가늠한 여인의 재물까지도 갈치하며 갖가지 허위직함을 갖고 있었던 정말 나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동방교라는 사이비 집단을 만들게 된 이유가 박태선의 전도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는 신앙촌 간부 6명과 박태선 씨가 이번에는 횡령 혐의 때문에 다시 또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20, 30대에 젊었었던 이만희 씨는 이런 전도관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오늘날도 남아있는 전도관, 신앙촌, 천부교가 운영하고 있는 신앙신보라는 언론 사이트입니다. 보면 신천지 사이트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왼쪽에 보면 MBC 사건, 동아일보 사건, 이거 다 거짓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치 신천지가 CBS와 MBC PD 수첩과 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충격적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촌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박태선 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촌이 천부교, 박태선을 하늘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천부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관에서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 박태선 씨 사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선 씨는 스스로를 동방의 의인, 감남나무, 그리고 성경에 쓰여있지도 않은 이긴자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바로 저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박태선 밑에 이만희 씨는 10년 동안 있었고 이것은 이만희 씨가 명백한 우상 숭배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 전도관에서 사용했었던 성경연구 교재를 제가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신 분께는 무척 감사드리고요. 이 성경연구 교재, 전도관에서 사용했던 성경연구 교재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만희 씨가 박태선으로부터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재 20페이지에 보면 사람이 먹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만나는 이긴자가 나타날 때까지 감추어 놓으셨던 것이니 라는 구절이 있죠. 신천지 분들에겐 되게 익숙한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주님이 제림하심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경에 나오는 내용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라는 말씀인용도 신천지 분들에겐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김에 삼킴바 된다는 것은 신인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파멸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논증을 드렸었죠.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박태선의 주장이 신천지의 이만희씨가 가르치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오묘라는 교제에 보면 감추었던 지혜, 인봉해 놓은 비밀은 받은 자, 곧 이긴 자 밖에는 모른다 라고 박태선씨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관해서도 신천지와 동일한 내용을 전도관이 먼저 가르치고 있었죠. 첫째 부활의 의미는 에베소서 2장 6절을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도관이나 신천지나 모두 이 첫째 부활에 관한 내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묘라는 교제 51페이지에 보면 14만 4천인만이 살아서 주를 맞아 천년성에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네요. 게시록에 14만 4천이 상징수라는 것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외에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 즉 신천지 표현으로 하면 흰무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교리는 이만희씨가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박태선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만희씨가 젊은 날에 모시던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끝내 이런 책까지 썼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밑에서 이만희씨가 20, 30대를 다 보냈습니다. 10년간 전도관에 몸담으며 말입니다. 이만희씨는 이러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악한 집단에 10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만희씨가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우리는 대단히 잘 알고 있죠. 저 1966년은 중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막성전이 창립되었던 해가 1966년 그해 3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실상이라고 말했던 이야기가 이 전도관 이야기 뒤에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그럼 장막성전은 전도관과 다른 곳이었느냐 이 부패했던 전도관과는 달리 장막성전은 깨끗하고 좋은 곳이었느냐 제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여기서도 빠르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성전은 196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만희씨는 바로 그 다음에 1967년에 장막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967년 6월 이만희씨가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장막성전은 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종교사의 대단한 역사고 세례요한의 역사라고 신천지에서는 가르치지만 생긴 지 1년 만에 내부 분열에 휩싸이고 범죄의 온상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창립하고서 3년 만에 시안부 종말론을 선언하고요. 이 시안부 종말론이 불발되고 7사자 중 3사람이 이 장막성전을 배도하고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사이비 2단 일제 수사 그래서 구인회, 장막성전, 동방교에 대한 수사가 벌어집니다. 이 동방교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만든 곳이죠. 그리고 저 구인회라는 사람도 이만희씨와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자기도 실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전도관 때는 사교를 박멸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장막성전 시절에는 사교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그리고 장막성전 교주와 미카엘이라는 영명을 갖고 있는 김창도씨는 각각 징역 15년과 10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성전은 지도층의 내부 분열, 사이비 종말론, 그리고 지도층의 범죄라고 요약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다시 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대에서 50대였던 이만희씨는 이런 장막성전에서 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신천지인들이 보금방에서 배웠던 비유풀이는 이만희씨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유지열씨가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만희씨는 전도관에서 배웠던 이긴자와 14만4천에 대한 내용에다가 유지열씨의 비유풀이를 더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의 실상 이야기에 보면 1978년 이만희씨는 일곱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배도했었던 백씨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백씨로부터 창조와 재창조의 노정을 배우게 됩니다. 신천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죠. 그럼 이 백씨가 당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조의 회의는 조금 부분으로 세운다고 했고 그리도 이름으로 그리도 역할을 한 거예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77년 77년 1월 1일 그때 이제 온 게 이만희가 12 중에 한 명으로 총대회에서 불러올린 거지 근데 거기서는 그것 좀 몇만큼만 넣고 빼버리잖아 몇만큼만 명사만 갖다가 들여대지 이 영상은 푸른하늘님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 백씨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았던 재창조 교회를 1978년 1월 1일에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만희씨는 자신의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자신을 주님, 선생님으로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1980년 3월 13일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공동 창립자이자 두 증인 중 한 사람이었던 홍종일씨의 확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백씨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이만희씨는 1978년 백씨의 교회인 재창조 교회 입교에서 1980년 3월 14일까지 있다가 라고 홍종일씨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씨는 이 재창조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즉 80년 3월 14일 홍종일씨와 함께 신천지 교회를 창립했다고 홍종일씨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천지의 실상과 전혀 대로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천지의 실상에서는 신천지 창립일을 1984년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씨의 스승이었던 백씨와 신천지에서 두 증인으로 있었던 홍종일씨의 진술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 실상이 확실하다면 여기에 대한 근거는 신천지가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만희씨는 사이비 범죄 집단이었던 전도관에 10년간 있었고 마찬가지로 사이비 범죄 집단이었던 장막성전에도 몸담았습니다. 그리고 재창조 교회에서 반성경적인 교리를 배운 뒤 오늘날 신천지라는 사이비 이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즉 사이비가 사이비를 낳고 또 그 사이비가 사이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비라는 사실은 이만희씨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왜곡된 성경 교리들의 출처만 확인해봐도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일입니다. 신천지 탈퇴 매뉴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상담은 메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망쳐왔던 사이비 이단들의 행태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의 정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의 영상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신천지 센터 교육의 초등교제와 중등교제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신천지 탈퇴자분들은 초등교제와 중등교제를 보시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 의심이 시작됐던 것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영상 만들 때 반영해서 더 양질의 영상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